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젤 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편안 범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저금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칠이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노년의 때를 대비하여 청년의 때를 살라고 권고하는 전도자의 말입니다.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권고한 날이란 노년에 맞게 되는 고통의 날들을 의미하죠. 청년의 때를 즐거운 때라고 본다면 그에 비해 노년의 때는 권고한 날들이라는 겁니다. 청년의 때 갖지 못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노년을 묘사하는 여러가지 비유를 2절부터 6절까지 이어가고 있는데요. 2절에 보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에는 두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이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점점 시력이 약해져서 모든 빛들이 희미하게 보인다는 의미이고 또 황혼기에 접어들수록 청년의 때에 비해 삶의 기쁨이 마치 빛이 희미해지듯 쇠퇴해진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또한 비뒤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해라는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즐거움이 연이어 쇠퇴하는 것을 경험하기 전에 즉 사람이 더 늙고 쇠약해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의미죠.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라는 말은 집을 인간의 몸으로 비유해 볼 때 늙으면 사람의 기력이 약해져서 손과 팔이 힘이 없이 떨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죠. 또 힘이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라는 말도 아무리 힘센 장사라고 하더라도 늙어지면 뼈가 약해져서 허리가 굽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저금으로 그칠 것이며 라는 말은 음식을 잘 섭취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즉 맷돌을 우리의 치아로 비유하여 설명하면 늙어질 때 치아가 빠져서 음식을 골고루 씹지 못해 소화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의미죠.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 질 것이며 라는 말은 청각기능이 약해져서 노래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때가 온다는 말입니다. 즉 음악하는 여자들을 음악을 다양한 음조로 비유한다면 그렇다는 의미죠.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라는 말은 노인들의 머리가 백발이 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살구나무는 그 꽃이 봉우리가 질 때는 분홍색이지만 만개한 후에는 흰색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나무가 꽃이 핀다는 말은 노인들이 나이가 들어가므로 그 꽃처럼 점점 더 백발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라는 말은 메뚜기처럼 아무리 하찮고 미미한 것이라도 노인이 되면 힘이 빠져서 그것을 짐처럼 느낀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럼 청년의 때는 언제까지이고 노년의 때는 언제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몸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차츰 약해지고 이전과 같지 않은 컨디션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요즘은 은퇴를 한 후에도 적게는 20년 혹은 30년 가까이 건강하게 육신의 힘이 지속되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소위 연세지극한 분들이 지긋하신 분들께서 이런 말씀을 아시죠? 내가 마음만은 이팔 청춘입니다.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정말로 엊그제 청년이었고 실제로 마음은 그때와 지금이 일반인데 몸의 컨디션이 이전같지 않을 뿐이라는 말을 진실한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육신의 노쇄함을 비유로 하여 청년의 때를 말했어요. 하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청년의 때란 어느 때를 말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청년처럼 생생한 때와 노쇄한 때란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청년이란 아직 계속해서 자라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날마다 자라고 변하고 성숙해지려는 열정과 사모함과 노력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청년인 것입니다. 그리고 노쇄했다는 말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아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주림과 관계적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죠. 어떤 분들은 은퇴를 한 후에 그 삶이 더 여유롭고 너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은퇴 후의 삶이 지루하고 힘들어서 오히려 현역으로 일을 할 때보다 급속도로 몸과 마음의 건강이 좋지 않아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은퇴 후에는 청년의 때를 사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은퇴 후 노년의 삶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분들이 계시는 겁니다. 어제 한 성도님 부부를 뵈었습니다. 연세로 보면 한참 전에 이미 은퇴를 하셔서 적지 않은 연세셨는데요. 대화를 나누는 중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목사님, 요즘 얼마나 삶이 기쁘고 좋은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했으면서 삶이 조금씩 변하는 것을 느낍니다. 요즘 들어 눈물도 많아졌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또 어려움 중에 있는 이웃을 볼 때마다 자꾸만 눈물이 나서 가능한 대로 힘을 다해 순종하며 살려고 끝까지 순종으로 진리와 사랑의 다름질을 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하시더군요. 이런 분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아직 청년의 때를 살고 계신 분들일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 알고 싶고, 육신으로는 황혼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듯하지만 마음은 아직도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주님을 더 닮아가고자 순종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청년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청년처럼 자라고 있는 것이죠. 육신은 이전처럼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고 청년의 때처럼 힘을 낼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 마음은 여전히 주님을 향해 더 큰 믿음과 성숙함을 향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향해 진리와 사랑의 다름질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과 거룩함의 다름질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날마다 힘써 달리다가 주님께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거룩한 믿음의 다름질을 통해 어제보다 오늘이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주님을 가까이 경험할 것이고 은혜를 더욱 풍성히 경험하게 될 것이고 성령 안에서 사는 깊이와 넓이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 일평생 청년과 같은 다름질이라는 숙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하여 주님이 명하신 일들에 순종하는 일을 향하여 주님 안에서 오늘만큼의 변화와 성숙을 향하여 청년의 다름질을 시작합니다. 인생이 어느 지점을 지나고 있든 멈춤 없는 그 거룩을 향한 다름질이 우리 모두에게 복이요, 은혜요, 생기있고 풍성한 삶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 행복하고 설레는 믿음의 다름질을 오늘도 힘있게 지속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계속해서 배우고 변화하여 성숙해지는 영적 다름질을 계속하게 하옵소서 육신은 후패하나 주님 안에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점점 더 진정한 청년의 때를 맞게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진리와 사랑의 다름질을 하는 동안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저희와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동행으로 화이팅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주일까지 신년 부흥회로 모입니다. 내일은 토요일이지만 부흥회로 인하여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찾아가는 새벽기도로 모입니다. 참고로 돌아오는 주일에는 1, 2, 3부 통합하여 11시에 통합예배로 드리니까 참고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